고흥군이 내년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습니다. 고흥군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10여 명의 국회의원들을 만나 국립팔영산권 난대산림치유원과 녹동신항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, 민간 전용 우주발사체 엔진 연소시험시설 구축 등 총 11건의 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고흥군은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견인하는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비 확보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기재부, 국회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